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죠. 이에 한 택배기사가 고객들에게 하소연하는 문자를 보내 화제입니다. 지난 12일 X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. 전날 밤 택배기사로부터 받은 문자가 담겨 있는데요. 택배기사는 배송 물량이 너무 많아서 배송이 지연된다며 12시 이전 배송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전화하고 재촉하지 말아주세요. 그럼 더 늦어요라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저도 힘들어요라고 토로했는데요. 연휴 전에 배송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이 택배가 언제 오냐며 여러 문의한 것 같죠. 문자 시간이 밤 8시 50분인 것을 감안할 때 밤 12시 전까지 택배 배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해당 글이 화제가 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공감하는 반응이 나왔는데요. 네티즌들은 연휴인 거 감안하고 기다려줘야지 너무하다. 그렇게 급했으면 미리 주문을 하든가. 택배기사님들 너무 힘드시겠다. 우리 동네도 밤늦게 배송하고 계시더라. 고객들이 어지간히 재촉하고 있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외에도 여러 네티즌이 택배기사에게 온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. 문자에는 물량이 많아 배송이 지연될 것 같다. 배송에 최선을 다하겠다.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. 한편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증가한 데다 무더위로 택배 노동자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달 예상되는 택배 물량은 하루 평균 1,850만 박스로 평시 1,660만 박스보다 11% 증가한 규모입니다. 이번 달 예상되는 택배 물량은